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일요일 10시 5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는 국민의 힘을 지지한다 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해두겠어요 나는 국민의 힘에서 윤석열이가 나오면 윤석열을 찍고 홍준표가 나오면 홍준표를 찍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국민의 힘에서 윤석열이가 나왔으니까 윤석열을 찍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왜 국민의 힘을 지지하게 되었는가 사실 나는 공장에 나가서 육체적으로 씩씩하게 몸을 돌려서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남들이 나를 볼 때는 내가 얼굴이 예쁘지 않고 호리호리하고 몸도 호리호리하고 또 일요일 날은 이렇게 유튜브다 뭐다 해가지고 얼굴이 깨끗하게 씻고 한복을 입고 이렇게 잘 나와서 이렇게 몸을 다듬고 나와서 녹화를 하니까 저놈이 뭐 의자 앉아서 의자 앉아서 맨날 뺀테나 놀리고 맨날 전화기나 옆에다 놓고 전화나 받고 이러면서 먹고 사는 놈이 아닌가 이렇게들 흔히 봐요 내가 이제 인상이 얼굴이가 핸섬하고 이쁘장하고 몸은 호리호리하고 나이는 안 들어 보이고 그런 놈이 깨끗이 생긴 놈이 벌어먹고 산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놈이 의자 앉아서 뺀테나 놀리고 전화가 오면 전화나 받고 이렇게 해서 얌전하게 먹고 사는 놈이로구만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 공장에 나가면 말이죠 얼마나 정말 피눈물 나게 전쟁을 치르면서 바쁘게 일을 한 줄 아십니까 나는 전화가 오면 전화를 일절 안 받습니다 왜 전화를 내가 안 받을까요 생산 현장에서 기계 돌아가는 소리는 왕왕 나지 그렇게 시끄러운 환경에서 전화를 받으려고 해보셔 몸은 바쁘지 기계 소리는 왕왕 나지 전화 걸려오는 전화를 받으려면 짜증납니다 전화 소리도 잘 안 들려요 이 기계 소리에 묻혀서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그리고 또 나한테 오는 전화라는 것이 내가 뭐 애인이 있으니까 애인이 나한테 전화를 하겠어요 마누라가 있으니까 마누라가 나한테 전화를 하겠습니까 나한테 올 중요한 전화가 없는 거예요 나한테 전화가 온다는 것은 대출해 주는 업체에서 당신 대출 받아라 하는 전화가 없고 또 보험 예전에 내가 보험 들었던 그런 전력이 있어가지고 보험 설계사들이 그렇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보험 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공장 나가서 몇 푼 안 되는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이 보험 들라는 전화 올 때마다 다 보험을 들어주면 보험이 100개 200개씩 한 달에 보험료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뉴스에 들어보면 어떤 사람은 말이죠 보험을 100개 200개씩 들었다는 겁니다 한 달에 나가는 보험료만 몇 천만 원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에 보험료만 몇 천만 원이 나가면 도대체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기에 보험료만 몇 천만 원을 집어넣느냐 이게 궁금한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살인을 저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보험에 한 달에 몇 천만 원을 보험료로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보험료가 얼마나 많아지겠어요 보험료가 한 10억 정도가 올라가면 그 다음에 마누라 이름으로 생명보험을 들고서는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보험료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보험료가 얼마나 많겠어요 보험료가 한 달에 한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보험료를 집어넣으니까 보험료가 생명보험료가 한 10억 정도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이제 마누라를 죽이는 거예요 둘이 마누라고 여행가자 하고 마누라를 꼬셔가지고 자기가 운전하면서 여행가는처럼 하다가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가지고 자기는 살고 마누라는 죽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10억을 타는 거예요 그런 거 많잖아요 요즘에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일체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짜증나거든요 기계 소리는 왕왕 되지 몸은 바빠 죽겠는데 전화 받으면 소리도 잘 안 들리지 그 전화가 중요한 전화도 아니고 보험들라는 전화 대출받으라는 전화 쓸데없는 전화거든 받지 않는 거예요 일을 하다가 바쁘게 일을 하다가 쉬는 시간인데 전화는 계속 땅딱 울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러더라고 전화가 걸려오는데 전화를 받아야지 왜 안 받느냐고 그거다 쓸데없는 전화니까 받지 말라고 내가 그랬어요 쓸데없는 전화입니다 나한테 걸려오는 전화는 10개가 걸려온다면 9개가 쓸데없는 전화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내가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먹고 사는 사람이 몸을 움직여서 여름에는 비오도 땀을 쏟고 겨울에는 그 추운 20도 30도 내려가는 추위에도 무릅쓰고 3겹 4겹 옷을 껴 입고 나가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바로 먹고 사는 사람이 이재명이가 되든 윤석열이가 되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잖아요 그렇게 먹고 사는 사람이 이재명이가 되겠으면 되고 윤석열이가 되겠으면 되고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내가 왜 이렇게 국민의 힘을 지지하겠다고 나오느냐 하면 딱 한 가지 핵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핵문제 더불어민주당의 죄가 뭐냐면 국민들한테 계속 사기를 치고 있는 게 죄예요 더불어민주당이 저지른 가장 큰 죄악입니다 그게 더불어민주당이 뭘로 국민들한테 사기를 치느냐 김정은이의 비핵화가 이루어질 것처럼 사기를 치는 거예요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질 것처럼 계속 북한의 비핵화 비핵화 외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외치고 있잖아요 종전선언을 해 준다고 하잖아요 종전선언만 해 주면 북한의 김정은이가 비핵화를 할 것처럼 종전선언 종전선언에 집착하고 있다고 하죠 얘기가 길어지겠지만 좀 해야 되겠습니다 난 그 종전선언이라는 선언이라는 것도 웃긴다고 봐요 아니 종전선언? 종전선언은 글자 그대로 전쟁이 끝났다는 거 아닙니까 전쟁이 끝났다는 선언을 하자 이겁니다 그럼 지금 현재 전쟁을 뭐 하고 있었나요? 유교가 유교가 끝난 유교가 그러니까 정식으로 종전이 안 됐고 휴전 상태다 그죠 그래서 종전선언을 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유교가 끝난 지가 얼마나 흘렀습니까 70여 년 이상이 흘러갔잖아요 세월이 그러면 종전이라고 정식적으로 한 적은 없지만 종전이 된 겁니다 실질적으로 유교가 종전이 된 거예요 묵시적으로 다 종전이 된 겁니다 암시적으로 종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왜 종전 종전을 또 끄집어내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꾸 이래가지고 김정은이 비핵화 사기로 몰아가는 겁니다 아께도 얘기지만 나는 몸을 놀려서 씩씩하게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라 이재명이가 되든 윤석열이가 되든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왜 국민의 힘을 찢겠다고 열을 올리고 있느냐 하면 핵 때문에 그런 겁니다 김정은이가 비핵화를 한다고 내 손에 장을 지죠 내가 정말 김정은이가 비핵화를 하면 내가 진짜 여러분들한테 자실한 거예요 내가 김정은이가 비핵화를 한다면 내가 오늘날로 내가 자살할 거야 그런 자신이 있어 내 손에 장을 지진다니까 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한테 계속 사기를 치고 있는 거예요 절대 김정은이는 비핵화를 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힘을 찍으면 국민의 힘은 미국과 협상을 해가지고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들여올 수 있는 당은 국민의 힘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국민의 힘을 지지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국민의 힘 윤석열이가 집권을 하면 미국 정부와 협상을 해가지고 미국의 전술핵을 한국으로 끄집어 들여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용권을 미국과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핵무장을 해야 그게 원칙인데 핵무장이라는 건 미국이 완강하게 고집을 부리니까 핵무장은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차선적으로 우리가 전술핵을 들여오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그런 현실적인 방법을 추진할 수 있는 당은 국민의 힘뿐이 없다고요 이재명이가 당선이 되면 계속 사기를 칩니다 이재명이도 문제 있는 것과 똑같이 사기를 치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비핵화를 한다고 계속 사기를 칠 겁니다 아마 뻔할 뻔차잖아요 뻔할 뻔차에 뭐 어쨌다고 이게 그 여러분들한테 내가 열을 올리고 있는데 우리나라가요 대한민국 어쩌고 하지 아직도 멀었어 우리나라 왜 내가 아직도 멀었다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 우리나라가 시족국가입니까 아니잖아요 엄연한 민주 자유민족공화국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런데도 시족국가 형태를 벗어나지 못했다니까 내가 왜 그러냐면 지금 뉴스에 보니까 어느 개그맨들 어느 개그맨이 나와서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 깨진다 뭐 말아먹는다 있다고 소리를 하는 개그맨들이 있더구만 그런데 그 개그맨들을 보니까 마누라가 다 이시 이시성을 가진 마누라를 이시성을 가진 개그맨들이 다 그따구로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자기 마누라가 이시다 해가지고 옛말에 이런 얘기했잖아요 처같이 마누라가 귀하면 처같이 말뚝을 보고도 절을 한다고 그러니까 마누라가 이쁘고 귀하니까 우리 마누라가 이시거든 이시니까 무조건 이시를 밀어주자 해서 이재명이를 찍어야 된다고 떠들고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직도 시족국가를 면치 못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시족국가를 벗어나려면 이 성시를 따지지 말아야 돼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괜히 성시를 따지거든 여러분 생각해 보셔 이시가 본이 100개가 넘어 이시가 이시성을 가졌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이시가 본이 120가지가 넘어 그런데 자기 마누라가 이시성을 가졌다고 이재명이를 찍는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내가 그래서 그 개그맨들을 보면 정말 치밀히도 탁 뱉어주고 싶어 마누라가 그렇게 귀하냐 이재명이를 찍지 말고 처같이 말뚝에 가서 절을 해라 이러고 싶은 거야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시족국가가 아닙니다 어면은 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이에요 자유민주공화국 대한민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시로 따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와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진짜 대한민국을 잘 이끌 것인가 국민들이 걱정을 하지 않게끔 할 것인가를 분별해서 찍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윤석열이는 왜 윤석열을 찍느냐 얘기를 했잖아요 왜 내가 국민의 힘을 지지하느냐 국민의 힘이 집권을 하면 국민의 힘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미국과 협상을 해서 미국의 전술핵을 한국에 들여올 당은 국민의 힘이 없다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국민의 힘을 지지하는 겁니다 계속 내가 반복되는 얘기지만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면 이건 뻔할 뻔처야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면 계속 앞으로도 김정은의 비핵화를 외쳐대면서 국민들한테 사기칠 거라고 뻔할 뻔처잖아요 그래서 나는 국민의 힘을 지지하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8시 정도 됐는데 전화가 와서 그리고 오늘은 내가 공장 나가서 일하는 날도 아니고 조용한 집에서 있으니까 전화받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조용하니까 그래서 전화번호를 걸려온 전화번호를 보니까 02-700미국에서 전화가 와서 서울 전화야 그래서 받은 겁니다 받아보니까 허경영 캠프에서 허경영 씨도 대통령 후보로 나올 거잖아요 허경영 캠프에서 온 전화더라고요 그런데 받아보니까 그게 허경영 씨 목소리를 녹음을 해서 전화를 한 거야 녹음된 허경영 씨 목소리죠 그래가지고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나온 건데 그래서 허경영 씨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예전에는 허경영 씨가 대통령 후보로 출발하면 꼭 내가 허경영 씨한테 한 표를 던지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게 내가 왜냐면 여러분들 내가 공장에 나가서 그렇게 바쁘게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여름에는 비오도 땀을 흘리고 추운 겨울에는 2, 30도 내려가는 그 살을 애는 추위에도 나가서 일을 한다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죽기 살기로 일을 해봐야 얼마 봅니까 뻔할 뻔차잖아요 여러분들 공장 나가서 일하는 생산직 직원을 한 달에 700만 원 주는 데가 있습니까 800만 원 주는 데가 있나요 천만 원 주는 데가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제일 밑바닥 생산직을 많이 줘봐야 200 조금 남짓 그렇지 않으면 200만 원도 못 받는 겁니다 내가 지금 나이가 이렇게 나이가 어려보여도 내가 지금 만 64세거든 내년에는 만 65세가 되는 거예요 지하철 무료 승차를 할 수 있는 무료 승차권까지 나옵니다 그건 노인이에요 그러니까 노인이 나가서 일을 하니까 돈 많이 주겠어요 돈 많이 별로 안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가는 오르고 생활하기에 괴롭잖아요 일자는 한 푼을 쪼개서 쓰는 겁니다 그런데 허경영 후보가 얘기하는 게 뭡니까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국민 1인당 150만 원씩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150만 원씩 꼭꼭 배당금이 오면 얼마나 그게 정말 생활의 보탬이 되는 돈입니까 그래서 내가 허경영 씨를 찍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마음을 바꿔서요 내가 왜 그 마음을 바꿔냐면 현실을 지키셔야 된다고 합니다 뭐가 현실이냐 한국의 현실이라는 것은 사람을 보고 찍는 게 아니라 당을 보고 찍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는 모르지만 대통령 후보는 반드시 여당과 제1야당의 싸움이지 제3당만 해도 가망이 없는 거예요 허경영 씨가 속해 있는 국가혁명당이 제3당이잖아요 지금 대통령 선거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의 싸움이지 국가혁명당만 해도 제3당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허경영 씨를 지지한다고 해서 허경영을 찍었다 하면 사표가 되는 겁니다 죽은 표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현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현실을 직시해서 또 대한민국의 핵 문제도 있고 그래서 내가 마음을 바꾼 겁니다 국민의 힘을 찍겠다 이렇게 마음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듭되는 얘기입니다만 미국의 전술핵을 들여올 당은 국민의 힘 뿐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민의 힘이 집권을 하면 국민의 힘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미국의 전술핵을 들여올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국민의 힘을 찍는다 이런 얘기입니다